이번에는 또 친환경 제품으로 유명한 수입 제품에서 유아용 젖병 소독제죠. 여기서 또 그때 가습기 살균제 썼던 내용물이 검출돼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아기 엄마들이라면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브랜드예요. 친환경 제품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저도 아이들 신생아 때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소식 듣고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네. 식약처에서는 지난 17일 이 수입업체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서 사용된 같은 성분이죠. MIT 성분이 검출이 됐다라고 전했고요. 더 이상의 이 수입 제품의 수입을 금하고 모든 제품을 전량 회수 또 폐기 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 수입하기 전에 이미 그 확인해 보고 수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저는 아이키우니 입장에서 이번 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브랜드가 캐나다 친환경 브랜드를 좀 유명한 회사예요. 나오고 있네요. 네. 국내 제품보다 가격은 한 두 배 가량이나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니까 산 건데. 그렇죠. 안전하고 그리고 또 친환경 치고는 거품이 좀 잘나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브랜드에 정말 뒤통수 맞은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에 지난해 4월 1일부터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이죠.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제품에 있는 원재료 혼입으로 보고 있다. 저희가 이 본사에 따르면 제품의 MIT 성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라는 주장인데요. 회수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세탁 세제나 섬유 유연제, 주방 세제, 욕실 클리너, 욕조 클리너는 외부 기관에 의뢰 검사를 한 결과 MIT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그렇게 밝혔는데 아직까지 식약처에서는 나머지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물질이 나왔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품들도 과연 안전한 건지 우리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 이미 사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치가 취해지나요? 네. 당연히 환불 조치를 취했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미 팔린 제품들에 한해서는 제대로 된 환불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본사에서는 이런 의견을 또 냈어요. 정품 인증이 된, 그리고 공식 수입 업체에서 수입이 된 제품들만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다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달리 수입돼서 막 유통이 됐는 모양이네요. 직구 이런 거 말씀하세요. 저도 사실은 병행 수입이나 직구로 몇 번 구매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만 환불이 된다. 병행 수입이나 직구 제품들은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작년 생산분만 회수 대상이고요. 또 2017년 생산분은 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제품 용기 하단 바닥면의 로트 번호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부터 여섯 번째 숫자가 8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고요. 7이면 이게 2017년 재작년 생산분이에요. 이거는 환불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야 2017년 거는 그럼 구성분이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요. 들어있는데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게 로트 번호인데 저게 완전 로또 번호예요. 저게 맞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그러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까다로워서야 약간 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정말 불만들이 많은 상황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맘카페 같은 커뮤니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던데요. 네. 맞아요. 아 참 그 이미 사용한 엄마들은 전전근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신생아 때부터 이거 사용했던 분들 그리고 쭉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는 하거든요.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소송에서 성분 감정과 병원 진료 자료를 통해서 입증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면요.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인해서 공식적인 사망자 수가 239명입니다. 네. 그리고 폐질환 형태로 발견된 게 1528명이에요. 이게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네. 많은 엄마들이 또 깜짝 놀랄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에서 사용됐던 이 성분이 젖병 세제에서 검출이 됐고 또 최근에는 아이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에서 유해 성분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물티슈 생활 필수품이죠. 그럼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긴 한데요. 2017년 한 브랜드의 아기 물티슈에서 유해 성분인 메타놀이 검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물티슈 회사는 꼼꼼한 제작 공정을 광고 문구에 넣을 정도로 공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자 메타놀을 의도적으로 넣은 건 아니다. 공정 관리가 허술해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더 공부는 사고 있습니다. 이게 물티슈라는 게 그냥 단지 그냥 엉덩이만 닦는 게 아니고 쓰다 보면 아이 입도 쓰고 몸도 닦아주고 얼굴 세수도 아침에 어린이집에 늦으면 얼굴 세수 그냥 물티슈를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 피부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아이들 피부에 직접 닿는 거고 요즘 많이 쓰고 어른들도 많이 써요. 그럼요. 요즘에 야외활동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이 쓰고 걱정이고요. 현미유에서도 전에 한번 발암물질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현미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판매 중단된 적이 있었고요. 만 천여 병을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100% 국산 현미제품으로 만든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음식 만드는 게 특히 좋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챙겨서 사용하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서도 발암물질이 발견된 거죠. 이거 일부 좋은 거 먹인다고 비싼 돈 주고 사신 분들은 또 이분들도 엄청 억울하거든요. 참. 이게 지금 아이들 가습기 세제예요. 아니, 아니, 아이들 젖병. 입에 닿고 이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니까 지금 너무 놀랐고. 물티슈도 그렇고 우리가 왜 식당 가서 무슨 넵킨 같은 거 이렇게 뽑아서 왜 숟가락, 젓가락 놓을 때 이렇게 밑에 깔고 놓는데 그렇죠. 여기도 무슨 형광물질 많이 있다고 그러고. 화학 제품이 우리가 편해서 쓰는 건데 이게 지금 믿고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꼼꼼히 점검해서 국민 안전하게 하고 이러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더 좀 신경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제품 만드는 분들 내 아이가 쓴다는 생각으로 좀 해주셔야죠. 이런 거 막 넣어서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